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도 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말씀을 주신 분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최고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원천교의 성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한절히 소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생활 오래 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강조하고 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박해시기에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이 믿음이 구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신사참배 어떻습니까? 뭐 그냥 잠시 교회 안 나가거나 예수 안 믿어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었던 강도들처럼 그들 강도들 가운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왜 순교를 하고 왜 그런 끔찍한 고난들을 견뎌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믿음에는 구원 없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참 남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꾸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찰을 끼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 왜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하고 다투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참을성이 부족한 거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10명이나 모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말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시죠 그리고 10명 모두를 낫게 해 주셨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명 모두가 부르짖었고 10명 모두가 그 끔찍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인 치료를 받아도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중성도 했고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삼창 하면 부르짖어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는데 아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도 하고 병에서 낫기도 하고 안 된다는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기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과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다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은 지금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국의 문턱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전에는 예배 출석만 열심히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순교적인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지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보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믿음, 기도하는 믿음까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정작 오늘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전도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자 생각 좀 해보고 가자 이렇게 한 두 주 세 주 해보고 안 따라 나온다고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야 전도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 당장 오늘 뿌리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도도 한 번에 해보려 자판기 뽑듯이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자꾸 흘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니 참 좋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활이 달라졌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그가 만나는 그 순간에 그도 부르지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이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혀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고난이 은혜고 복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난을 오늘 경험했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에 갑자기 걸리고 사업이 부도고 나고 정말 어려움을 오늘 당했다고 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러 가서 질사님 축하합니다 부도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병 걸린 걸 축하합니다 고난이 은혜니까요 축복이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날부터 좋은 교회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기가 어려워져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 아프간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험기는 그 신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고난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복음을 기회했을 때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지금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출석 뜸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그는 부르죠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해요 우리 특성이나 이렇게 또 예배 같이 찬양할 때 찬양팀 또 여러분들 같이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냥 마스크 끼고 찬양하니까 막 힘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더더욱 힘듭니다 숨이 막히죠 정말 1년 반 넘도록 주여 3창 마음껏 해보지 못한 성도님이 한 7, 80% 이사 된 거 될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갈급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 인생에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질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말이죠 너무나 절박하니까 꼭 부르짖는다는 것이 목소리가 크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열두에 혈률증 앓던 여인은 주님을 불러서 찾지도 않았고 기도받지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지만 그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신음하듯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꼭 목소리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큰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속에서 한나처럼 또는 열두에 혈률증 앓던 여인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그 부르짖음을 그 신음 소리를 우리 신음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르짖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뭘 해준 게 있다고 예수님 우리를 나병에서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 꼬마들을 길러보신 기억들 아시죠? 너무 다 커버려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꼬마들 데려가서 큰 마트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음식을 사러 갈 때 따라옵니까? 아니면 옷 사러 갈 때 따라옵니까? 관심 없어요 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어디가 있습니까? 장난감 코너 가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가자 하고 오면 그렇게 철양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손에는 이미 커다란 박스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샀던 물건 하나를 놓더라도 또 타협과 협상 끝에 손에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걸로 바꿔가지고 사갖고 옵니다 집에 가서 놀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사줍니다 왜? 그 철양한 눈빛에 오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앞뒤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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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10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도 교육을 받으려도 우리는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도에는 삭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삭스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시 십자가에서 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내 죄를 보고 내 신세를 보고 내가 과거를 뒤돌아 봐도 기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예수에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두 번째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하는데요 그 믿음의 수준은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조금 더 큰 믿음이죠 누가 보면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 나은 증거를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라는 응답이 겨우 그거예요 남한 장군은 엘리사에게 나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합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것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응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종류의 응답을 받았다면 아직까지는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해보자 자꾸 우리는 그 응답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걸어가다 보니까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들어가다 보니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응답을 이미 받고 또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그것이 왜 응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응답으로 믿고 나아가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기회를 놓쳤는지 참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상식을 이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건 100% 확실해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에 의하면 이거 100% 맞아 대 하는 것들이 다 됐습니까? 안 됩니다 100% 확실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코카콜라라 그래요 코카콜라고 콜라의 2위는 늘 펩시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가려놓고 어느 제품인지 드러내지 않고 콜라를 분별하는 테스트를 해서 어느 콜라가 맛있냐 했더니 대부분이 펩시 콜라가 더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코카콜라 중독자입니다 하는 분이 펩시 콜라를 선택했대요 중독자 여러분 그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콜라하고 사이다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라벨 하나 띄었는데 그 분별을 못해요 평생 그렇게 많이 마셨고 먹었는데도 그거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갖자는 이성과 판단 감각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정말 내 감성과 지성과 이성 경험을 믿고 판단한 삶을 늘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주어진 남겨진 시간들 한번 그거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 응답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도전해보는 도전적인 삶 모험적인 삶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응답대로 한번 살아보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전성기가 이후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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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믿음 믿음 하면 살았는데 내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면 내 상식과 경험 앞에 묶여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힘든 믿음이긴 하지만 순종한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30년 동안 르마티스 관절염으로 정말 고통받는 50대 중반의 우리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병에 걸린 분이에요 르마티스 관절염이 너무너무 끔찍한 병이라 그래요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은 너무 중증이라서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요 서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이 힘들다 그래요 잠도 수면을 아주 숙면을 취한 경험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다 30분이나 50분마다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걸 살아서 못하겠느냐 하면서 극단적인 시도를 세 번 정도 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살다가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요 지방에 있는 분인데요 교회도 지방교회인데 어쨌든 교회를 나오게 돼요 교회를 나왔는데 잘 낫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일순간에 낫겠습니까? 해보는 거 다 해봤어요 집회도 참석해보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화가 나서 자꾸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아니 이 교회는 이 아픈 나를 왜 이렇게 잘 대접해 주지 않는 거지? 매사의 짜증 매사의 불평 그도 그럴 것이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병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잘 됐냐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고마우냐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한데 이제 내가 한번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뭔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안내 이혼을 하게 돼요 안내 이혼 앉아 있기도 힘든 사람이 안내 이혼을 한다는 거 저 문 앞에 서서 계속 서 있어서 인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앉다가 서다가 앉다가 서다가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안내 이혼을 할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아지는 것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뭔가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는 병 낫는 게 오직 목적이었는데 50대 중반될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뭔가 선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공부해서 들어가는 사회복지학과를 하게 돼요 몇 차례 낙방을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떤 성도님은 제가 아는 어떤 또 다른 성도님은 한 15년 이상 계속 질병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병이 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수명이 연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물질이 주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말이죠 그때의 가장 후회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육신을 위한 부르지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내 사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마치스 관절념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영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전환시킨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 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문제들이 더 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들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순종의 끝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받아야 움직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깨닫고 오늘부터 감각 판단 믿지 말고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누가 보면 17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도 했고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도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 다 버렸습니다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는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웁고 돕는 형제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친구들 다 버려버립니다 예수님 다 버립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문제와 근심을 안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찾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나면 다 훌륭한 그리스인이 됩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고 물질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정정해요 다 망해가지고 정말 집 한 칸 방 한 칸 없어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직장도 알선해 주고 자녀들 장학까지 대주고 해서 공부시켰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다라 참 속상하고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감사할 때에 돌아오지 않는 아홉 사람 때문에 너무 서운하셔서 너무 섭섭하고 분해서 그렇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야 진짜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정말 너희들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속상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육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까닭인 것이죠 예수님은 열 사람의 남용 환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외칠 때부터 그들의 육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들을 고쳐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까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육신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고치는 역사를 활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의 역사를 은혜로 간직하지도 못한 채 달알아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3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최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피까지 흘릴 만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수 떨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한 믿음까지 나가기로 열망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은 더 강하게 성장하고 부호하는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깊은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한때 봉사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중직으로 시원하게 섬길 때 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일이 다섯 가지야 네 가지야 정말 열심히 섬길 때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올 때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너무 피곤하고 늦은 저녁에 들어가시면서 너무 지친 몸을 이끄고 들어가고 또 직장 가시고 내가 이 사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사역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 정말 성가대가 온전히 서서 찬양한 지가 언제입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찬양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간직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신방을 하고 또 사역을 했던 그 많은 교사로 헌신했던 또 손끝으로 쓰고 있던 그런 일들이 그때는 힘든 일 같았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5시 반 6시쯤 되면 딱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길거리로 차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적도 울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술집으로 놀러가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금욕하고 절제하고 있어서 안식일 낮에는 차도 잘 안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식일은 쉼을 주시는 날이고 복된 날인데 안식일이 감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주의를 억압되고 눌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억압된 시간이 아니고 누리는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마음껏 누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 쉬다가 안식일 정말 개념을 잘 알고 코로나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값줄로 감사하고 값줄로 충성하는 날 여러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설교 이런 메모들을 정리하다가 2019년 11월에 썼던 메모지를 하나 보게 됐는데 참 깨달음이 컸어요 2019년 11월이면 코로나가 막 터지기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몇 달 두세 달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불평어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 오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헤매이다가 다시 돌아가고요 또 구석에 댔는데 예배 끝나고 차들이 안 빠져서 20분 넘게 차 안에서 앉아있는 성도님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빨리 주차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어린 기도를 했는데 불과 두 달 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이 널널해졌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깨달은 게 큰지 몰라요 그때 저는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돌아갈 정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예배가 끝나고 20분 속이나 20분이 넘도록 차 안에 갇혀 있음에도 다음 주에 또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죠 욕심 때문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 못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은 없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워넣는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부르지적 기도하는 믿음보다 응답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오고 다시 질병이 오고 다시 가난이 오고 목숨을 위협받는 순교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